몇 분이 안 왔어요 그래? 안 돼, 안 돼. 화면대. 저 갖다 놨어요. 화면대 있어요. 감독님, 화면대. 10번. 네, MR 줄어주세요. 10번. 10번. 자, 화면대인데요. 코미디언 생활 한 40년 했는데 어제께 이종표의 그 시절 그 추호, 코미디 쇼, 배삼용 우리 아버님 쇼를 방영을 했는데 시청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네요. 그래서 고맙습니다. 진짜 너무 고맙고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노래를 냈게 됐어요. KBS 아침 프로 김성원 아나운서랑 진행한 거 한 7년 했거든요. 신바람 세상이라고. 그 노래도 제가 만들었고 너 코멘트 너나 잘해. 너나 잘해 하니까 진짜 너나 잘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번에 화면대를 내놨어요. 화면대는 괜찮아요. 우리나라 속담 가지고 만든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서재님 음악 주세요. 서재님 음악 주세요. 서당의 3년의 푸른 꿈 신당의 3년의 나녀뿐 어둠고 눈에 비도한지 몰라 어둠게 진작에 우린 세상 허허 허허 사랑해 뜻을 세워야 길이 보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 걸고 눈에 첫 한 번 더 긁는 아니 이때 푸른 게 연계가 날까 허허 사랑해 해보지도 않고 지도하거나 노력하며 누구라도 알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돼 하면 돼 허허 영불 영불의 시간 돌아보면 아쉬운 게 인생이지 하면 되지 하루를 시기 하면 되지 하면 되지 시간을 찾고 온다 하루를 다 해봐 사람들아 주행 좋아요 주먹어봅시다 병원 신정 열심히 명령 우연 유연 유연 우연 아휴 우연